안녕하세요 익산사랑TV 운한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폐산체육공원까지 약 2km 거리에 위치한 신동주택 소개해드립니다. 본주택은 대지 47평, 연면적 25평 규모이며 단층 구조입니다. 1982년 사용승인된 오래된 주택이긴 하나 생활권 좋은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약 2년 전 규모있게 수리된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현관문 입구 전면에 추가 샷실을 설치하여 여유공간 확보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내부는 방셋, 욕실 하나, 주방, 거실, 그리고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샷이 교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비가림막 설치하여 다용도 공간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수리된 화장실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2층 옥상 슬라브는 방수처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가격 등 자세한 설명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에 붙여 놓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전화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감사드립니다.